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진심을 담아 호소드립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이낙연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. 역동적인 경선, 치열한 경선이 되기를 바랍니다. 더 역동적이고 더 치열한 만큼 더 훌륭한 후보가 탄생할 것입니다.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최초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.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. 역동적인 경선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. 경쟁은 치열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는 민주당 이름 아래 하나입니다.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. 아무리 치열하게 경쟁해도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. 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다른 후보에 대한 공격과 배척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. 이낙연을 지지하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다른 후보를 지지하든 경선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의 민주당으로 뭉칠 것입니다. 힘을 모을 것입니다. 그 힘으로 제4기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. 우리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어갈 후보입니다. 역사는 이어달리기입니다.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,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. 성과를 가장 잘 이어갈 사람이고 미안의 과제를 가장 잘 채워갈 사람입니다. 문재인 정부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가장 잘 혁신할 사람입니다. 둘째,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이끌 가장 적임자입니다. 이낙연 후보는 국회의원, 전남도지사, 국무총리 경험을 통해 민생과 복지의 숙제에 대해 가장 잘 준비한 후보입니다.